니네들은 가족 벗겨 가야지 어! 한 마리 더 있어! 온다! 다운 소굴 위치가 앞에 두 개 일단 바이크 타고 그냥 가는 게 더 빠르겠는데? 밑에 있나 보네 나이스 등유 까맣게 또 날라온다 흠 흠 흠 흑 흑 흑 흑 흑 흑 큰일났네 붕대가 없어 흑 하.. 온다 일단 회복 이거 어떻게 다 불태우지? 아 이제 화염병이 없어 아 재료 파밍 하러 가자 가까운 마을이 있을까? 근데 바이커 어딨냐? 가까운 마을이 여기서 파밍을 하고 와야겠네 흠 흠 흠 흠 뭐야 곰이잖아 저건 또 뭐야? 생존자? 또 있을 것 같애 주위 잘 봐야돼 아! 망했어 잠깐 따돌리고 와야겠다 아 아 아 상대야 재료도 없는데 아 상대야 재료도 없는데 흠 후 좋아 좋아 탄타 드리브호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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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어... 다이아몬드? 위저드? 다이아몬드? 위저드로 보내자 여긴 뭐 무서운거 없겠지? 일단 바이크 연료를 채워두고 좋아 파밍을 가자 등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뭐 아무것도 없어 아... 건물을 다 찾아봐야 돼 등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근처에 호두 있나? 아 저기 호두 있네 지금은 호두 상대할 때가 아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면 쟤네도 다 오겠 어? 등유 등유 하나에 화염병 두 개로 해주지 왜? 하나로 했어? 단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바이크 타고 itel 대기 대부분 흰색 소방독기 등유가 하나뿐이야? 먼저 보일지 астa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염병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섯 개. 여섯 개면. 여기는 일단 처리할 수 있어. 다음이 문제긴 한데. 일단 까볼까? 어디야? 뒤. 저기 또 이상한 거 쫓아온다. 약탈자. 여기 둥유 좀 있으려나? 어디 보자. 진짜 니들 둥유 좀 있니? 뭐 없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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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여기 있다 소금 두 개 바로 바꾸고 불화살로 뭐야 얘 불타고 있는 거 맞지? 오 브레이커 어? 우측에 하나? 난 갈랜다 빨리 비태워야 돼 뭐야 브레이커 남았어 배타고 가자 다음은 어디지? 오른쪽 밑에 뭐야? 오 브레이커 왔어 그렇지 브레이커님 화이팅 난 간다 지금 속을 불 안탔나 봐 어 브레이커만 남았어 돌겠네 진짜 오케이 불 붙었다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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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유 좀 있나? 뭐야 바이크 놓고 가야 돼? 저격 있어 일단 저격 처리하자 나이스 샷 고맙습니다 colonel corporal St. John reporting in and I'm at the last location where lieutenant Norwood was seen seems pretty fortified sir are you sure you want me to tackle this alone? just 온다 온다 잠시만요 오! 죽였어!! 등이 눈은 없나? 뭐야? 나와 어 안되겠어 속공으로 끝내자 어 뭐야 와 끝날뻔 했네 오케이 다 끝났지 어 아 아 우와 끝까지 방심을 못한다니까 진짜 그 와중에 등유는 하나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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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도 주네 얘네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처에 등유를 구할 만한 데가 여기 가서 직접 구하면서 해야겠네 그럼 여기로 먼저 가자 여기 타겟이 두개야 여긴 뭐지 여기도 파밍 좀 해볼까 등유다 오 나이스 오잉 소리가 온 김에 감염지대 다 처리하고 가야돼 왜 자꾸 불러야 되는거야 위에 등유 이정도면 이제 걱정 없겠는데 삼나무를 좀 먹어놔야겠어 일단 바이크가 어딨지? 저기 삼나무 있다 삼나무가 3개 이상 못먹나? 삼나무가 최대 6개 먹을 수 있네 이 정도면 감염지대 다 처리할 수 있어 가자 일단 까마귀를... 아니야 이쁘게 잘 못먹는 거 이쁘게 잘 못먹는 거 좀 더 많이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물이 흔들어 조금씩 흔들어 다 처리해 뭐야? 돌아서 가야 되나? 길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정면에 길이 있긴 한데 다 막혔잖아? 이쪽으로 가야겠어 다 막혔잖아 이쪽으로 가야겠어 왼쪽이 패드가 뒷sour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